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석원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 국내 탈북인 10명 가운데 2명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오해나 탈북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 큰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는 13년 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스위스의 논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것, 유영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32살 플로어 슈테너 씨. 젊고 건강한 데다 직장도 안정적이지만 슈테너 씨는 조력 자살단체 회원입니다. 주체적으로 삶의 끝을 그려놓고자 10년 전 가입해둔 겁니다. 전 안전한 것과의 시간을 의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성적이 엄청나게 부족하면서 영원히 24시간 정도가 있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저의 삶과는 더 좋은 일은 더 없었을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징이 가능한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결정할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허용된 조력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조력자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조력자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는데요. 2006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스위스인의 의식과 높았던 자살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력자살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여러 달에 걸친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참을 수 없는 장애 혹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체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의 고통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접종을 미쳤습니다. 의료진 결정입니다. 의료진 결정입니다. 의료진 결정에 모세가 의심을 통해서 자산률이 가능합니다. 의료진 결정입니다. 의료진 결정에 모세지하는 장애인으로 하지만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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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아직 논쟁은 남아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쭈리히 주의원 마르쿠스 샤프너 씨는 조력 자살을 반대합니다. 사회가 자살의 장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대한제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은 고통을 동반한 말기 환자. 최근엔 우울증이나 치매 등 정신질환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들의 마지막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와주의 주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평화를 한다면, 그 사람의 호나가 더 더 나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더 훨씬 더 더 높은 수준에 맞춰서요.